안녕하세요 전번주나 이번주는 성적이 다른 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완전히 똑같이 틀린 건 똑같이 틀렸고 잘 맞은 건 다 잘 맞았는데 평준 점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평준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68점인가 나온 것 같아요 평준이 68.97이니까 거의 70점 가까이가 평준이 나오셨어요 이 정도면 문제는 어렵지 않는 문제예요 평준이 이 정도 나오면 작년 저희 중계산 기출문제 중에 공시하고 세법의 평준이 45점 나왔어요 작년 작년에 공시세법이 평준이 45점 중계사법이 65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평준이 공법이 평준이 30몇 점인가 나왔어요 작년 공법이 좀 어려웠는데 60점 넘기신 분들이 2차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 60 넘으신 분들이 총 19% 나왔어요 전체 중에 그런데 작년 2차 합격생은 39%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죠 39%가 합격을 했는데 공법은 19%가 60점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20% 정도는 중계사법 조금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중계사법에서 살려준 거예요 작년에 중계사법이 평준이 45점 정도 나왔으면 예전에 가장 어려웠던 15의 시험보다 작년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중계사법만 15의 시험처럼 나왔더라면 그럼 합격률이 작년에 합격률이 한 5%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30 몇 프로가 5%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작년에 합격생이 39%가 실제 39%가 아니에요 중계사법 때문에 39%지 실제로는 10%도 안 돼요 실제로는 그 정도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왜 어려웠냐면 작년에는 검토위원이 없었어요 지금 시험 출제해놓고 그 시험 출제한 걸 그 직전 연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한 50명 정도가 들어가서 사전에 3번을 검토를 하고 3번을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3번 시험을 봐서 이렇게 표가 나와요 이런 표가 딱 나와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시험을 봐 이게 통계를 내요 통계를 내서 이 지문을 내면 몇 프로가 맞고 몇 프로가 틀리는지 통계가 쫙 나와 그럼 그 통계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전번째도 보여줬잖아요 제가 여기 들어있는 것은 제가 저희 이제 그 본원에서 시험 봤던 대략 여기 인원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의 성적표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제 왼쪽에 든 것은 여기 학원 이제 김포학원지예요 그럼 똑같아요 그럼 제가 1번을 어떻게 맞췄는지 잠깐 분석해 드릴게요 1번을 몇 프로를 맞췄냐면 다른 데서 32%가 1번의 정답을 맞췄어요 1번 문제로 32%가 그런데 우리는 몇 프로 맞췄냐면 48%를 맞췄어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1번 문제는 31회부터 33회까지 시험에 나온 것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전부 시험에 기출됐던 지문들이에요 이건 2년간 나왔던 거 여기는 3년간 나왔던 거 전부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첫 번째 1번 문제는 문제에서 성립이라는 단어하고 확정이라는 걸 물어보는데 2년 동안 연속 물어봤던 게 우리 시험에서 확정을 2년 연속 물어봤어요 확정 그럼 확정이 나오면 딱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연습을 먼저 해놓고 묻는 질문에 빠리빨리 답을 하셔야 돼요 확정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순간 확정이 나오는 순간 신고, 납부세목하고 보통, 징수, 세목하고 이 두 개를 빨리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신고, 납부세목은 무엇하면서 확정이 된가요? 그러면 무엇하면서요? 그래야 된가? 신고 그런데 신고라고 출제위원이 안 써줄 수가 있어요 신고라고 써주지 않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출한다 이게 바로 신고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세목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요 보통 징수세목은 정부에서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2년 동안 연속 시험에 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이 나오면 출제위원들을 어떻게 출제를 하려고 하냐면 언제나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들은 다른 사람이 출제했던 것보다 뒤로 물러서서 출제하려고 하겠는가요? 더 앞으로 나가면서 하려고 하겠는가? 한 단계를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보다는 한 단계를 더 앞으로 가서 내니까 해년마다 그 전년도 시험보다 난이도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법은 지금까지 28회부터 지금 작년 33회까지 2차 시험 감옥 중에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로 계속 나와요 최상의 난이도로 다른 감옥 시험 문제가 100% 선에서 출제됐다 그럼 100% 선 출제됐다 그러면 세법은 우리가 배운 것의 105%에서 110% 선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작년 문제는 16문제 중에서 총 8문제는 최상의 문제 16문제 중에서 8문제가 최상의 문제 나머지 8문제가 중상의 문제 중하의 문제는 작년에 한 문제도 없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내놓고 교수들이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풀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풀겠지 그래요 특기세법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풀겠지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런데 올해는 검토위원 50명이 들어가 있어요 50명이 이번 주 월요일날 부산의 호텔에 지금 비결해가지고 지금쯤 시험을 한 번 봤을 거예요 거기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최종 결정이 나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시험을 보고 지금 문제 수정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 수정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올해 검토위원들이 세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문제 내면 못 푼다니까 이렇게 풀면 우리 아무것도 못 풀어요 이래버리면 그러면 문제 난이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약간 달라질 거라는 거 그래서 작년의 느낌하고 올해의 느낌은 지문이 약간 더 부드러울 거라는 이야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는 약간 부드러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지문을 길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이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를 하나 이렇게 딱 끊으셔야 돼요 문제가 나오면 묻는 말이 나오면 어디서 묻는 것까지 거기까지 딱 끊어서 먼저 해석을 하시고 이게 해석이 돼서 맞으면 그 다음으로 가고 앞에서 틀리면 뒤에 읽지 말고 성립이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성립은 세금 계산 끝 해야 된가 시작 해야 된가 시작 잘 모르면 성립은 100m 달릴 때 출발선 달리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 여기는 100m 꼬리인 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립은 소득세라 했으니까 소득세 우리 성립의 시기는 우리 배울 때 계속 소득세는 몇 개를 가지고 계속 연습했던 거야 네 개 연습했죠 네 개 이 넷 중에 한 줄은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넷 중에 하나 그럼 성립이 소득세에서 성립이 이 네 개니까 이 네 개를 이제 생각이 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며칠 남았냐면 우리 시험이 5일 남았어 5일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주니까 오늘 공부하는 건 다음 주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을 해가지고 아 요걸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익혀버리셔야 돼 그럼 이제 소득세는 무조건 네 개가 나오는데 예정, 확정, 확정, 중간, 예납, 원천, 징수 이렇게 네 개가 나와 그럼 이제 예정 그러면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개월 수를 몇 개월 그래야 된가? 1개월 예정은 한 달치 1개월치를 묶어서 그러면 1개월치를 묶어서 세금 계산 준비해야 되니까 1개월이 시작에 묶어지는가? 끝에 묶어지는가? 끝! 그러면 1개월을 달이라 하겠죠 그래서 달의 말일에 달의 말일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예정을 물어봤으니까 달의 말일 맞았네 그러면 이제 예정은 익혔으니까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더 익혀놔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 혹시 여기에 예정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확정, 확정은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 소득을 확실하게 정할 때 여기서 확정은 1개월 그래야 된가? 1년 그래야 된가? 1년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세기간 시작 그래야 된가? 끝 그래야 된가? 끝!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때 준비 들어가시면 돼요 중간 예납 그러면 중간이라는 것은 1년의 중간이니까 몇 개월 그러면 된가? 6개월 그러면 6개월이 끝났을 때 그래도 돼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6개월이 끝났을 때 그래 버리면 돼요 앞에 6개월이라는 걸 오답으로 안 잡으니까 그러면 6개월이라는 것은 이걸 기간을 중간 예납 기간이라고 그래요 중간 예납 기간이라는데 잘 모르면 그냥 6개월이 끝났을 때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그럼 우리 6개월이 끝났을 때는 12월 31일인가요? 6월 31일인가요? 6월 3 0이 되겠죠? 6월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여기를 12월 31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중간은 6개월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묶어가지고 중간 예납 중간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신고는 6개월치를 신고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는 것은 뭐 할 때 그래야 된가요? 그 돈을 지급할 때 그러면 그 소득, 소득 금액을 그 돈을 지급하는 때 이렇게 해요 지급할 때 여기서 준비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올해 시험에서 다른 자격 시험에서는 이 4개 중에 어디를 시험에 출제했냐면 여기를 출제했어요 원천징수 그런데 우리는 중개사 시험은 원천징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개사 시험 원천징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출제 이혼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한 사람들은 중개사 시험이 원천징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생각 안 하고 성립 시기로 문제를 방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용으로만 본다 가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시험에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수들은 시험 문제에 내는 사람은 성립 시기를 문제를 낼려고 하지 예정과 확정을 낼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성립 네 가지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 번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네요 예정 신고 그러면 몇 개월이 끝날 때 그런가? 1개월 그러면 한 달 끝나면 달의 말일 확정은 1년이 끝날 때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중간에 나면 몇 개월이 끝날 때 6개월이 끝날 때 그러면 중간에 나면 기간이 끝났을 때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러면 이제 성립은 다 잡았어요 성립을 잡았네요 그러면 이제 확정으로 가만히죠 그럼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소득세라는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가?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된가? 전부 다 내가 알아서 그럼 소득세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뭐 할 때 그런가? 신고할 때 그러면 이제 작년 시험은 여기서 어떻게 냈냐면 신고할 때라는 말을 작년 시험에서 두 개를 냈는데 둘 다 정답이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신고할 때 하나를 내서 정답을 유도했고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에서 하나를 냈는데 또 그것도 정답으로 유도했어요 작년에 출자하신 분은 여기서 이 확정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답을 두 개나 유도시켰어요 그럼 이제 신고를 그럼 우리가 신고할 때 그러면 소득세는 1년치를 신고할 때가 맞는가요? 1개월치 신고할 때가 맞는가요? 1년치 1년치 그러면 1년치를 묶어가지고 다음 년도 다음 년도 몇 월달에 신고를 하는데?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무엇 하면서? 신고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외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는가요? 안 해도 될 수 있는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꼭 하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예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확정신고를 다시 이행해야 됩니다 이걸로 그럼 올해 시험은 우리는 뭘 계속 연습했냐면 시험 뒤에도 있을 거예요 예정신고를 1년에 두 번 한 사람은 예정신고를 1년에 두 번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올해 시험은 그걸 문제로 낸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1년에 예정신고를 두 번 한 사람은 앞에서 이미 합산해서 정산이 돼 있으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두 번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정신고만 하더라도 세금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싹 해결이 끝났어요 여기서 나오는 지문은 무조건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성립하며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을 해요? 하고 물어보면 매년? 날짜예요 6월 1일이에요 날짜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6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을 물어보면 정부세 확정은 반드시 물어볼 때 원칙과 선택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먼저 원칙적으로 확정은 그랬으니까 원칙은 누가요? 그래야 된 건 정부가요 원칙은 정부가요 그럼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돼요 그런데 혹시 납세자가 본인들이 할 수는 없어요? 물어보면 네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할 때는 내가 신고하고자 하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신고를 하면 정부가 이미 결정해서 고지서를 우리 집에 보냈더라도 결정해서 보는 서류는 그대로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거기서 하나 힌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신고하면 정부가 보낸 서류는 없는 걸로 보니까 내가 신고하더라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렇죠? 그럼 원칙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은 되지만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더라도 그래도 확정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신고를 작년 시험 문제 물어볼 때는 그러면 이때 신고는 언제 해야 되냐? 이걸로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때는 12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그래야 된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서 내는 날짜와 내가 신고하는 날짜는 서로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아야 돼요 정부가 보내서 세금을 내는 날짜나 내가 선택해서 신고해서 세금 내는 날짜나 날짜는 똑같아야 돼요 작년 시험은 여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를 물어보면서 이 날짜를 물어보고 여기를 오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면 다시 이 앞쪽을 물어봤어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고지서를 한 장으로 묶어서 보내야 된가요? 따로따로 고지서로 보내줘야 된가요? 한 장으로? 한 장으로 묶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한 장으로 묶을 때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의 계산의 방식을 구분해서 표시한다 구분해서 표시 안 한다 그걸 구분 안 한다고 작년에 시험에 냈던 거예요 구분해서 표시해가지고 늦어도 나쁘게 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줘라 작년 시험은 여기에서 한 줄을 출제하고 여기서 한 줄을 출제했는데 이거하고 이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났는데 여기서 두 문제가 모두 다 정답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작년 출제의원은 납세 절차 쪽에서 상당히 많은 정답을 유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출제의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분은 납세 의무자 쪽에 계속 답으로 유도한 사람 있고 어떤 분은 과세 표준을 답으로 유도한 사람 있고 어떤 분은 납세 절차를 답으로 유도하신 분이 있어요 작년 시험은 거의 대부분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모두 다 납세 절차를 거의 대부분 다 답으로 유도했어요 작년에 출제하신 분은 그리고 이제 1번하고 2번에서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성립확정을 모두 다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예외 규정으로 가요 지방의 교육세는 그러면 지방교육세라는 문제가 딱 뜨는 순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라고만 나오면 이 지방교육세는 나는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이 생각만 하세요 무조건 지방교육세는 자기 마음대로는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나는 따라만 가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나는 따라가니까 성립은 언제예요 그러면 나는 따라다니니까 성립은 언제예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세금이 앞에 가는 세금이 뭐 되면요? 그래야 된가? 그렇죠? 앞에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해야 돼요 똑같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이라서 나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성립하고 확정은 출발선이 출발선하고 꼬린 점하고 같은 점인가 다른 점인가요? 그것만 하도 푼다는 이야기예요 성립은 출발선이고 확정은 꼬린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꼬린 점이고 여기는 출발선이에요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주면 진짜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정답률은 50%도 안 나와 이건 거저 그냥 맞추세하고 내는 건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암기가 돼 있는 걸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앞뒤로 연결해서 풀려고는 절대 안 해요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암기된 걸로 풀어서는 안 돼요 국어실력으로 풀어도 돼요 잘 모르면 국어실력으로 풀어도 돼요 그러면 앞뒤 연결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똑같이 출발을 똑같이 해야지 네가 성립하면 나도 성립하고 네가 확정이 되면 나도 확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확정인데 내가 어떻게 성립이지? 저기는 100m 꼬린 점이고 나는 출발선인데 서로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성립이 되면 성립이고 만약에 여기 확정이 되면 뒤에도 무엇 그래야 되는가? 확정 똑같이 그래서 나는 따라만 다닌다 네가 성립하면 나도 성립하고 네가 확정이 되면 나도 확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럼 이제 3번은 오답 틀렸죠 4번 4번은 작년 재산세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그럼 또 재산세 이렇게 나왔네요 수시부가 그럼 수시부가 수시부가라는 것은 이미 고지서를 보냈지만 이미 고지서를 보냈지만 다시 수시부가 할 뭐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할 수 있다 작년에 이걸로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32회 때는 뭘로 냈냐면 어떻게 냈냐면 재산세는 이미 부과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을 때는 몇 년간 다시 뒤에서 조사할 수 있다 5년간 이걸로 2번을 시험 문제 내놓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로 살짝 틀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다시 뒤에서는 조사 안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몇 년간? 5년간 그런데 이제 신문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5년을 어디서부터 5년을 조사해야 하고 날짜를 익히라 하겠죠? 어디서부터 해요? 그랬는 건?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납세 의무 성립일은 6월 1일부터 거기서부터 5년간 조사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5번 5번은 주민세는 그러면 날짜만 익히세요 주민세는 그러면 주민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민세는 기준이 몇 월 며칠 그래야 된가? 7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주민세만 7월 1일 나머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모두 6월 1일 우리가 배우는 거 모두 6월 1일은 주민세만 7월 1일 그럼 혹시라도 자동차세가 나오면 자동차는 나하고 제일 친하니까 너는 나하고 며칠을 그러면 된가? 1일 그런데 자동차는 10일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1 뒤에다 0자를 딱 써놔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자동차 너는 1일인데 너는 10일 아니에요? 1일이에요?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끝냈어요 1번은 다 끝냈어요 자 2번 가보죠 2번은 정답률이 몇 프로 나왔냐면 타고는 56%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86% 나왔어요 가산세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는 알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다 익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다 익혀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보죠 가산세는 시험 문제에서 꼭 시험에 내요 가산세는 가산세를 어떻게 내냐면 작년에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산세를 두 줄을 냈고 치득세에서 가산세를 세 줄을 냈어요 가산세가 치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는 치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그럼 올해는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등록면허세, 가산세 한 줄을 내놓고 거기서 정답으로 유도시켰어요 그것도 납세 절차 쪽에서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자 이제 가산세 특징부터 한번 가보죠 가산세라는 말이 딱 뜨는 순간 무조건 가산세는 왜 가산세를 물려요? 그러면 뭐 하려고요? 그런가요? 너 그거 제대로 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너 그러면 가산세 딱 생각하면 무조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대신 몇 대 때린다겠다 먼저 알려주는 거 숙제 안 해오면 너 얼마나 혼낸다? 그 혼내려고 하는 그 규정을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럼 가산세라는 것은 반드시 나와야 될 게 의무 의무라는 이야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유도시키려고 뒤에서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도록 하도록 그럼 숙제 안 하면 응대기 100대 때려버린다? 그러면 딱 정해놔 100대를 때린다? 그럼 숙제 안 하면 100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 안 하면 진짜 맞아 죽겠네?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하게 만들려고 가산세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가산세는 아주 약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무거워해야 되는 거? 무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센 거예요 가산세는 그럼 가산세라는 것은 만약에 치득세라는 세금은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 안 하면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려 그럼 가산세를 물리는데 가산세를 물리는데 치득세 신고 안 해서 붙는 가산세는 무슨 세 속으로 쏙 들어간다? 잘 모르면 이렇게 해서 해요 이게 치득세다 그러면 치득세라는 질문을 잘 보세요 치득세라는 목 제가 치득세를 생각해보세요 치득세인데 가산세가 제 목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가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세 속으로 들어갔는가? 치득세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치득세 속에 있는 가산세도 곧 무슨 세다? 치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본래 세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는 세금의 목록이다 이 말은 그 세금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혹시 문제에서 응용을 해볼게요 치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붙는 가산세는 그러면 치득세에 붙는 가산세는 언제 성립해요? 그러면 된가요? 성립! 제가 무슨 세인가요? 치득세,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무슨 세가 성립하면 제가 치득세예요 제가 치득세인데 내 뱃속에 가산세가 있어 그럼 제가 가보네요 치득세가 가 그러면 가산세는 나는 안 갈래 그런가 같이 가야 된가? 그러면 치득세라는 세금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래요 바로 그 말이에요 치득세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하는 거예요 쇳속에 들어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 세금이 본래 세금이 뭐 되면 가산세도 성립이 되고 그렇죠? 본래 세금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붙는 가산세도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찾아났어요 여기까지 맞았네요 그럼 국세든 지방세든 여기는 지방세 한정하지 마세요 국세든 지방세든 똑같은 거예요 본래 세금을 감면하면 국세든 지방세는 감면을 해주면 본래 세금을 감면해주면 감면해주면 가산세도 따라서 감면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치득세라고 했어요 제 뱃속에 있는 게 가산세예요 그러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 뱃속에 있는 가산세도 다이어트를 해야 된가요? 뱃속에 있는 건 상관없는가요? 상관없죠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살을 빼면 아기도 살을 꼭 빼야 되는가요? 안 빼도 되는가요? 똑같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라는 얘기예요 왜? 출제 의원들은 이 지문을 시험에 정답으로 유도시키는 게 90% 정도로 이걸로 정답을 유도시켜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은 그래서 본래 세금이 감면 된다고 해서 가산세도 따라서 감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송, 과소신고 이 단어만 보면 돼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과소신고했더라면 소송 중에 있는 상태로 과소했으니까 내가 이길 것 같은가요? 질 것 같은가요? 몰라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소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다른 거 다 생겨요 소송 중에 과소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번은 틀렸는가? 맞았는가? 맞았네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3번은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납부 기한까지 약속한 날짜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어요 돈을 납부를 안 했네요 그럼 다시 한번 가산세 종류에서 작년에는 어떤 걸 냈냐면 무신고를 시험에 냈어요 가산세 종류 4개를 한번 익혀놓으세요 아예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몇 프로 물리는 거고? 20% 신고를 안 했더라도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몇 프로? 40% 과소신고했으면? 10% 부정하게 과소신고했으면? 40% 작년 시험은 무신고를 시험에 냈어요 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무신고는 그걸 냈어요 그게 몇 프로그램인가? 20% 그걸 정답으로 유도했어요 작년에 가산세가 정답으로 유도된 게 그게 바로 무신고 가산세가 유도됐어요 그럼 이제는 신고가 아니라 납부예요 납부 그럼 내가 약속한 날짜에 납부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이번 달 말에 세금을 안 내버렸네 제가 세금을 신고하고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버렸어 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납부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를 따로 물어야 된가 안 물어도 된가요? 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는 거 안 물리는 거? 물리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거야? 무신고 가산세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만약에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물려버린가요? 과소신고 가산세 다시 무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이름은 뭐가 안 가요? 납부 안 했음 가산세 그러면 돼요 잘 모르면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납부를 안 해도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걸 익히라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막 애울라 그러면 왜 주관식으로 쓰란 말 안 하니까 납부를 안 해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내도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신고하고 관련된 가산세다 납부하고 관련된 가산세다 납부 자 그러면 봐요 20%라는 것은 방금 익힐 때 20%는 뭐 했을 때 20% 물려라 그랬는가? 그럼 무신고 납부인가요? 납부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 납부를 안 해서 납부를 너무 늦게 해서 지연해서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려요 이 용어를 굳이 애울라 가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납부를 안 해도 가산세는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데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내가 날짜 계산해서 가산세를 물어야 된가? 통으로 물어야 된가? 그렇죠 날짜 계산해서 그러면 미납 날짜 안내 미납 일수에다가 곱하기 날짜 계산해서 이렇게 물어요 10만 분의 22만큼 이렇게 가산세를 물어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만 내놓으면 이거 무조건 오답이에요 이거 말고 예외 규정이 총 여기서 지금부터 9주를 더 써야 돼요 시험 문제 내면 이걸 총 9주를 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공부하세요 그랬던가 아예 보지도 마세요 그랬는가? 그렇죠 그런 거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납부 안 해도 가산세는 있다? 없다? 있다 신고하고 납부는 가산세를 같이 물린다? 따로 물린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신고에 대한 가산세 따로 납부에 대한 가산세 따로 단 신고는 금액으로 통으로 얼마씩 물리는데 납부는 날짜 계산해서 얼마씩을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20 틀렸네 이거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4번 4번은 기한 후 기한 후 올해는 역을 조심해야 돼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러면 제 날짜에 제 시간에는 신고가 됐는가 안 됐는가? 안 됐죠? 제 시간에는 신고가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신고한 사람이다 무신고한 사람이다 신고한 사람인가요? 무신고 무신고니까 가산세 이름을 무신고 가산세를 물으셔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물어야 되는데? 20% 물어야 되는데 20% 물어야 돼요 20%를 물어야 되는데 가산세를 깎아주려면 조금 빨리 기한이 지나도 빨리 하면 깎아주는가 안 깎아주는가? 깎아주죠 자 이제 깎아주는 거 읽혀보죠 기한이 지나서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몇 프로는 깎아준다? 50%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기한 후 신고하면 30%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면 20%는 깎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산세 경감을 받으려면 돈까지 내야 깎아주는가요? 안내도 깎아주는가? 안내도 깎아 드립니다 왜 안내도 깎아주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 신고 자체 신고서는 정부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는 주는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서가 들어가는 건 금액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고서를 받으면 정부는 받고 나서 다시 몇 개월 안에 결정 통지해 줘야 되고 3개월 자 됐네요 그럼 무신고 나왔죠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20%는 무려야 되는데 1개월 이내에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으니까 90%를 깎아줘라 50%를 깎아줘라 50%를 깎아 드리겠습니다 5번은 수정신고네요 수정신고라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정신고라는 것은 과거에 신고를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죠 과거에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옛날에 신고가 너무 많이 신고돼 있다 조금 신고돼 있다 조금 그럼 과소신고네 자 그러면 수정신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무려야 된다 안 무려야 된다? 무려야죠 무려야죠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무려야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무려야 되는데? 10% 10% 무려야죠 그러면 수정신고도 빨리 하면 할수록 가산세를 좀 깎아주겠는가 안 깎아주겠는가? 깎아주겠죠 그럼 그것도 여기도 1개월만 보면 돼요 수정신고는 한 달 안에 수정신고했을 때는 옛날에 신고돼 있는 상태에서 수정했으니까 깎아주는 걸 조금 깎아줍니다 많이 깎아줘버린다 많이 깎아줘버린다 몇 프로 깎아준다? 많이 몇 프로? 90% 그래서 이런 경우에 1개월 이내 하면 1개월 이내 했으니까 이 경우에 1개월 이내 이내 하면 90%만큼 깎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신고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다시 확인해야 된가? 확인 안 해야 된가?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정부가 다시 계산해서 다시 해봐야 된가? 안 해봐야 된가? 해봐야죠 그러니까 깎아주는 거 얼마 안 깎아줘 전부 다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수정신고는 내가 수정신고하면 그대로 일단 확정을 시켜주는가? 안 시켜주는가? 시켜주죠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가산세 중에 1개월 안에만 하면 몇 프로는 깎아주겠다? 90%는 깎아주겠다 이런 거 그럼 여기까지 잡혔으신지 그런데 여기는 가산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한 달 안에 하면 아예 안 물리는 게 아니라 한 달 안에 하더라도 물리긴 하는데 그중에 1개월이니까 몇 프로까지는 깎아줘버린다? 90%까지는 깎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죠 3번은 1번 지문에서는 재척기간이에요 재척기간은 시험 볼 때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매번 한 지문이 나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쪽에서 한 지문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풀 때는 재척기간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5개만 딱 생각하고 다른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5개만 생각하셔야 돼요 사기치다 걸리면 사기치면 정부는 몇 년을 조사한다? 10년 사기치면 10년 상속 증여받으면 10년 명의신탁? 10년 무신고? 7년 신고 안 하고 땅에다 팍 묻어버렸으니까 무치기 전에 찾아야 된다 그래서 7년 과소신고는 5년 나의 과오 그래서 과소 5년 무신고 7년 그럼 이제 봐요 과소의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제출 안 했으니까 무슨 신고인가요? 무신고니까 5년이 아니라 7년 이렇게만 풀면 돼요 아예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여기서는 무신고는 7년 단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하면 몇 년으로 바뀌어버린 건? 10년 명의신탁도? 10년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거 부담부 증여는 몇 년? 그것도 10년입니다 우리 지방세만 공부하세요 국세를 공부하면 안 돼요 지방세 2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지방세 것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나오면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지방세, 가상금, 체납, 처분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징수금의 징수의 순서를 물어볼 차례예요 나온다고 하면 왜냐하면 2년 전에 징수금을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 순서를 물어보면 어떻게 순서 앞에 머리끌자를 따서? 체지방이나 가져가라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체지방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내가 찐 체지방이나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납, 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순서로 가겠습니다 3번은 우선순위 문제가 나왔을 때 3번하고 4번은 이거는 빠지면 안 돼요 3번하고 4번을 이걸 문제를 이 질문을 안 넣으면 우선순위 문제 5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3번하고 4번은 시험에 출제하게 돼 있어요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부딪히면 압류와 교부청구가 부딪히면 누구 먼저예요? 그랬는가? 압류 잘 모르면 앞에가 이응이고 여기는 치으시니까 이응 치으시니까 1번이고 2번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라겠죠 모르면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압류는 두 글자고 교부청구로 네 글자니까 두 개가 먼저예요 이러면 되죠 정 안 되면 그렇게 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압류는 교부청구에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우선한다 1번이 2번에 우선한다 그럼 다시 한 단계 더 그럼 담보하고 담보하고 압류하고 부딪혔을 때는 누가 먼저다? 담보 압류하고 교부청구면 압류 이렇게 그래서 담보, 압류, 교부청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모르면 무슨 다리 이름을 하나 암기하시면 돼요 앞에 머리카락을 따라서 다리 이름으로 담합교로 담합에서 담합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종교를 만드시든지 정 안 되면 시험 볼 때 뭔 방법을 써서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머리끼를 다 남겨야 하는 걸 제가 안 좋아해서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전번 달에 7급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이 순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1번이 압류, 2번이 담보, 3번이 교부청구 순서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틀렸죠? 이게 1번이 아니라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교부청구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지문은 내게 돼 있어요 29회 때도 이 지문을 오답으로 출제했어요 29회 때도 동그라미 4번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 재산세는 담보된 채권 그러면 재산세와 담보된 채권이 나오면 무조건 재산세가 1번이다 담보된 채권이 1번이다 재산세가 1번 담보된 채권이 2번 그러면 재산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들을 종류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세 중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먼저 찾으세요 무슨 세, 무슨 세? 재산세, 자동차세 제일 먼저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먼저 찾으세요 시험은 재산세 위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세 같이 기록돼서 나오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여기에 붙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돼서 나오는 세금이 하나 또 있어요 지방교육세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세 중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예요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금과 증여세라는 세금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세금들은 다른 데서 뭔가를 먼저 잡고 있어도 먼저 잡고 있어도 이 세금들은 뒤로 가서 쓴다 앞에서 가져가 버린다 앞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이 다섯 개 세금들은 설정하고 상관없이 먼저 가져가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5번 지문 가보죠 5번 지문은 기한 후 신고네요 앞에서 했던 거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 자체는 그대로 확정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확정효력은 없어요 그러면 정부는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고 나서 다시 몇 개월 안에 결정해야 되고 3개월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 지문은 올해 공인회계사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이제 문제 4번 가보죠 문제 4번도 이것도 거의 한 90% 정도 정답률이 나와요 90% 정도 정답률이 나오니까 크게 틀릴 일 없는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치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문제를 물어봤을 때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나왔을 때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원칙은 부부간에 거래하거나 부모와 자녀간에 거래했을 때 원칙은 무슨 거래로 봐라? 증여 원칙은 증여, 치득으로 봐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증여, 치득이다, 유상, 치득이다 유상,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유상, 치득으로 보겠습니다 이 상태를 딱 생각하면서 문제 풀으셔야 돼요 직계, 좀비석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증여라는 이야기인가? 확인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한번 들어가보죠 서로 교환했어요 나하고 부모하고 서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했어 그러면 내 것인지 부모 건지 서로 지금 확인 지금 여기만 보고는 확인됐는가? 안 됐는가? 안 됐죠? 안 됐죠? 무조건 바꾸기만 했지? 확인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니까 등기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부모껏 내 거라는 사실이 확인됐는가? 안 됐는가? 됐죠? 확인됐으면 증여로 간다? 유상으로 간다? 유상 그럼 틀렸네요 이렇게 착하게 해 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면 원칙은 증여 확인해서 확인되면 유상 확인 안 되면 그대로 증여 두 번째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세법은 등기나 등록이 중요한가요? 등기 등록은 중요하지 않는가요? 세법은 등기 이름 쓰고 그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민법만 중요해요 민법은 막 쓰는 걸 중요해요 민법 선생님들 하는 거 보면 뭐 할 때마다 계약서 써 그래요 세법은 계약서 필요 없어 우리는 그래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요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실제로 그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취득으로 본다 해야 된가요? 안 본다 그래야 된가요? 본다 자 본다 틀렸네요 이거 그러면 취득으로 봐가지고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사람 또는 이 사람이 내야 돼요 자 이걸 찾으셔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하면 누구 또는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야 된가? 한 사람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 양수인 이 사람 사는 사람 돈 주고 산 사람 양수인 또는 누구 그래야 된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청 어려운데 사용자 아니 무슨 내가 들고 있는데 내가 왜 들고 있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냐고 안 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사용자 중에 의제취득은 사용자가 내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의제취득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의제취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지목을 변경하여 뒤에 플러스 뭐가 이루어지면 가액 증가 가액만 증가되면 등기를 꼭 필요한가요? 등기 없이 취득세 물리는가요? 등기 없이 취득세는 가액이 증가되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3번 그러면 상속을 받았네요 상속 누군가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누가 취득하게 되는가? 상속인 상속인이 취득하는데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래야 된가요? 모두가 그래야 된가요? 모두가 그러면 주된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보니까 그 상속인 각자는 모두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죠? 연대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인들 각자는 서로 간에는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상속인은 주된이 아니에요 상속인 각자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3번 올해 법 신설된 거네요 체비지나 보류지라는 게 있고 하나 더 여기다 환지는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체비지나 보류지는 그러면 환지는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죠 체비지나 보류지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땅 주인이 받았는가요? 공사한 사람이 받았는가? 공사비로 받은 거죠 여기서 공사한 사람의 이름은 누가 되는가요? 그렇죠? 조합원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받았겠죠 사업 시행자가 받은 거예요 그럼 환지는 공사한 사람이 받았는가? 그 사람이 받았는가? 그 사람 땅 주인 내가 거기 환지에 참여했던 땅 주인이니까 이름을 누구라고 붙이면 된가? 조합원 환지는 조합원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지는 조합원이 납세 의무를 지고 보류지나 체비지는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5번은 배우자 이렇게 또 나왔네요 배우자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배우자가 나오는 순간 일단 확인 들어간다? 확인 안 들어간다? 확인 들어가야죠 확인 들어가 그런데 확인 보니까 파산 선거 상대 배우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해가지고 그 파산 신청한 재산을 배우자가 샀네? 그럼 대가관계 확인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면 뭘로 보고? 의사 어?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문제 5번 이제 취득 시기 취득 시기 문제도 이것도 정답률이 한 60%에서 70% 선밖에 안 나와요 아직 이거 확실히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취득 시기 문제는 한 번은 취득세에서 내고 한 번은 양도소득세에서 내고 그래요 시기가 왜냐하면 시기 시점은 중교사님들이 할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시점 잡는 거 그래서 취득세에서 시기를 낼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낼 수도 있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시험에 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취득세의 취득 시기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넘겨준 날로 봐야 된가 넘겨 받은 날로 봐야 된가 취득세니까 넘겨 받은 날 내가 산 날 그러면 넘겨 받았으니까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여기서 건축하면 우리 뭘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된가 건물 올렸어요 신축 신축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면 공사가 끝나면 그냥 내 집인가요 아니면 내가 정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가 확인 그럼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가장 기본을 잡으세요 원칙을 먼저 잡아야 돼요 원칙은 정부한테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는 날이 돼야 돼요 내가 정부한테 승인을 받은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로 쓰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썼어요 저걸 한자로 표현했어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우리 글로 바꿔서 내주는 날 하나는 교부일 이렇게 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승인을 안 받고 내가 허가 없이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그럼 허가를 안 받고 들어가서 실제로 뭐 한 날 그러면 된가? 그렇죠? 실제로 사용한 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이 둘 중에 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그 중에 무슨 날 그러면 된가? 그렇죠? 이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가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출제의원에 따라서 한 단계를 들어갈 건지 두 단계를 들어갈 건지 출제의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는 날이죠 그런데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오면 그때는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내 것인가? 임시 승인 받으면 내 것인가? 그러면 우리 자동차 임시 번호판 나오면 그건 내 차인가요? 아직은 내 차 아닌가요? 내 차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이 생각하세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뭘로만 살짝 바꿔버리면 된가?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최고 난이도가 뭐냐면 사용 승인과 임시 사용 승인 둘 다 받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둘 다 받을 수 없으면 둘 다 받지 못하면 지금 이 건물을 내가 뭐하게 됐나라고 비교해야 된가? 사용하게 됐나요? 사용이 가능하게 됐나라고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한 날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이에요 앞에 거 여기만 바꾸치기 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인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무슨 날로 바꿔서 읽으면 되고 임시 사용 승인일로 바꾸면 되고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 둘 다 받을 수가 없을 때는 뭐가 가능한 날? 사용이 가능한 날하고 끝에 내가 실제로 사용한 날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실제로 사용한 날은 놔두고 앞에 것만 바꾸치기만 하면 돼요 여기만 바꾸치기 해서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정부가 승인 내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승인 내주는 날보다 임시 사용 승인을 먼저 내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는 날 이렇게 바꾸치기 하고 또 임시 사용 승인이나 사용 승인 둘 다 받을 수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게 됐나라고 내가 실제로 사용한 날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매립이나 간척 났네요 그럼 매립이나 간척이란 말이 나오면 바다를 메꿨다고 생각하세요? 바다를 다 메꿔버리면 내 땅으로 봐야 된가요? 정부가 메꿨다는 걸 인정해 주면 내 땅으로 봐야 된가요? 그렇죠, 무조건 여기서는 인정 공사가 뭐 했다는 걸 인정해 주면 공사가, 중공을 한 글자로 바꿔보세요 공사가 끝, 중공이 끝이란 말이에요 공사가 끝났다는 걸 정부가 뭐 해 주면? 인가해 주면, 인가해 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끝났다는 걸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내 앞으로 등기하면 내 것을 하게 해야 된가 인가 떨어지면 내 것을 하게 해야 된가 인가 떨어지면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바꿀 때 여기를 등기로 바꿔치겨버린 거예요 등기가 아니에요 매립이나 간척은 등기가 아니라 정부가 인정해 주면 그때부터 내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동그라부 3번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이걸 오답으로 내려고 노력을 해요 출제위원들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이라고 공부상 변경이라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 돼 그런데 공부상과 사실을 비교해서 빠른 날인데 또 이 변경이라고 또 사용이라고 다시 한 번 비교한다 그랬는가 비교 안 한다 그랬는가? 비교? 한다라고 했어요 한다요 그래서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1번과 2번과 3번이 있어요 사용이에요 사용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1번, 2번, 3번을 모두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지목 변경이 나오면 사실상 변경일이에요 그러면 그 지문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절대 사실 하나만 나오면 안 돼요 언제나 지목 변경이 나왔을 때는 몇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인가? 세 개 세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변경일하고 사용일을 한 번 더 비교한다 비교 안 한다? 한다 변경일하고 사용일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일보다 사용을 먼저 하고 있으면 누가 더 빨랐으니까 사용이 빠르니까 사용일이 먼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4번, 재산분할 이 재산분할은 먼저 해석을 할 때 재산분할은 이것부터 해석하세요 재산분할을 받으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받았으니까 취득세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시험 볼 때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하냐 안하냐부터 물어보면 여기서 틀려버리면 안 돼요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남의 걸 가져왔다, 내 걸 가져왔다 내 걸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 걸 이번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야 되니까 등기부상에 이름을 기록하니까 잉크가 들어갔으니까 세금은 낸다, 안 낸다? 낸다, 낸다 그럼 취득세는 과세한다 과세를 하는데 물건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 등기분에 대해서만 물린다 등기분만 세금을 물리니까 등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니까 전체 표준세율로 물려라 특례세율로 물려라 그러면 표준세율 중에서 무슨 세율를 빼고 물려라 중과 기준세율를 빼고 중과 기준세율를 뺀 세율를 적용해가지고 취득세를 물려라 그러면 취득 날짜는 언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 처음에 샀을 때예요? 그래야 된가? 이번에 등기할 때예요? 해야 된가? 왜 등기할 때예요? 그래야 된가? 왜 등기할 때예요?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된가? 뭐에 대한 세금만 내니까? 됐잖아요 등기분에 대한 세금만 내니까 등기했을 때를 취득일로 잡아가지고 세금을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기분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분만 내니까 전체 세금 중에서 옛날 물건값 2% 빼고 등기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5번은 사용검사 이 말이 나왔죠? 검사 다른 말을 생각하면 돼요 검사라는 단어만 딱 보면 오늘 검사 도장 찍으면 오늘부터 효력이 생기는가요? 내일부터 생기는가요? 오늘부터 그러면 받은 그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기서 두 가지 더 이제 고시 게시판에 고시 공고나 고시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그런가? 다음날부터 그런가? 다음날부터 그러면 날짜 관계는 싹 잡았어요 날짜 관계는 이제 잡아냈어요 6번 과세 표준 문제 이거 엄청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다른 학원에서 정답률이 한 2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률이 45%밖에 안 나왔어요 왜 틀렸는가 모르겠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들리시는지 간단해요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뭐 했어요? 그러라겠는가? 신축했어요 그러면 1번 원칙 건물을 신축했을 때 과세 표준은 내가 이 건물 신축할 때 얼마, 얼마,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하고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요 믿는다 했잖아요 무조건 믿으라 했잖아요 신고하면 집에서 오늘 아침에 학원 간다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우리 아들이 오늘 안 믿더라고요 아빠 오늘 어디 가? 오늘도 소바로 간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아빠가 언제 언제 소바를 강의하러 가는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집에서 논 것처럼 보이니까 오늘 나간다 하니까 안 믿어요 나 진짜 간다고 진짜 강의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진짠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학원 오는가? 안 오는가? 안 와요 다음 주부터는 학원 간다고 오면 안 돼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학원 간다고 오시면 안 돼요 시험장으로 가셔야 돼요 시험장으로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원칙은 내가 얼마의 건축비가 들어갔어요?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간 공사비가 이만큼 들어갔어요 하고 신고하면 정부는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고 나서 뒤에서 가만히 있는다 조사한다 믿고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믿고 조사한다 그런데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확인 공사비 내역 확인이 불가능해 그러면 내 공사비 확인이 불가능하면 옆집 공사 내역서 갖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시가 표준액 정부 고시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셔야 됩니다 1번 탈락 무조건 취득세 과세 표준액에서 명칭이 확인이 안 됐어요 이 말만 나오면 확인 안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무슨 금액으로 간다? 시가 표준액 확인 안 됐어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딱 읽으면서 느낌이 와야 돼요 사기치려고? 특수관계인 그러면 사기치려고? 너 사기치려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된 것보다 더 비싸게 샀어? 저렴하게 샀어? 그래야 된 건? 시장에서 거래된 물건은 천 원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신고할 때 이걸 1100원 주고 샀다고 하면 정부가 사기치네 그런가요? 좋아 그런가요? 좋아 그러죠 그런 건 타치 안 해요 그런데 천 원짜리를 내가 600원 주고 샀다고 하면 야 너 지금 내가 다시 확인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관계인한테 거래했을 때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시가 인정액 그러면 그 금액보다 낮았을 때 나쁜 짓이다 높았을 때 나쁜 짓이다 낮았을 때 여기서는요 낮은 가격으로 유상치득했다고 신고하면 이런 걸 부정한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정한 행위라고 보면 정부는 그 부정한 행위를 그대로 인정한다 부인해버린다 부인해버리고 다시 무슨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버린다? 시가 인정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려면 차액이 시가 인정액과 내가 신고한 금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차이가 나야 되고 3억까지는 다 하는데 뒤까지 하세요 3억 이상 차이가 난다 3억 초과 차이 난다 3억? 발음이 약하시네요 아직도 3억 이상 차이가 벌어지거나 또는 또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둘 다 동시 충족이 된다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그 거래를 부인해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한다 그럼 옳은 거 찾아야 하겠으니까 답은 2번 이 지문은 출제하면 이 지문을 답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억이라고 했으니까 잘못하면 3억 초과라고 3억 초과라고 쓴 사람이 암기된 사람은 이건 틀리게 돼 있어요 3억 이상이면 3억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3억인 경우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버리니까 혹시라도 초과, 이상, 이하, 미만 이게 나오면 반드시 끝에 있는 단어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이다, 초과다, 미만이다, 이하다 이걸 보면서 답을 풀어내셔야 돼요 3번, 3번에 많이 속았을 거예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이 돼요 납세자가 정하는 게 1억도 안 되면 1억도 안 되면 내가 정할 수 있죠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런데 상속일 때다, 증여일 때다 여기서 속아버린 거예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 오늘 속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틀리신 분은 다음 주 시험 문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지금 상속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가 인정액은 안 돼요 상속인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은 뭘로만 해야 된다? 시가, 시가, 표준액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그런데 금액이 1억도 안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해도 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해도 되고 납세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했을 때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환 이것도 잘 교환 교환 내 부동산하고 상대 부동산을 서로 맞바꿨어 맞바꿨어요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았는가? 그냥 물건을 줘버렸는가? 물건을 줬으니까 지금 이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이름을 시가 그렇죠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 그러면 상대방 물건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교환했으니까 둘 중에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공사, 토지 지목변경 공사인 거죠 그러면 원칙은 사실상 지도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지목변경에 내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부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하면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옆집 공사비 내역서 가져오세요 그런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할게요 그런가요? 시가, 표준액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지목을 변경해 버렸으니까 옛날 지목변경의 시가, 표준액과 이번에 지목변경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과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변경 후 시가, 표준액과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랬으니까 바로 틀린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실제 공사비 내역서를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네요 이제 문제 7번은 세율 문제인데 이 세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시설 대여, 대여, 대여 대여란 말이 나오면 대여는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은 빌려 쓴 사람은 자기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한다 등기 못한다 등기 못하니까 특례 세율이니까 등기 빼고 무슨 세율로 물린다 그렇죠?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셔야지 뺀 세율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1번 탈락 2번 공유농지를 분할,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 여기는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지금 특례 세율을 물어보고 있는가요? 표준 세율을 물어보고 있는가요? 표준 세율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 표준 세율은 2.3% 2.3% 3번 주택을 신축,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밑에 있는 땅을 취득하게 되면 위에 건물부터 신축하고 밑에 땅을 취득하게 되면 이 땅은 주택의 땅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라 일반 토지로 봐서 적용해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 건물, 건축이나 건축이나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할 때 면적이 증가되면 증가된 면적은 옛날에 있었던 면적이다 새로운 면적이다 새로운 면적이니까 무슨 치대? 원시치득으로 2.8% 2.8%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앞에 거 건축 중에 신축과 재축은 빠지고 어? 뭔 소리예요 이거? 신축과 재축은 원시치득이다 원시치득 아니다 원시치득 그런데 왜 빼라는 소리예요? 이걸 궁금해 하셨어야 돼요 아니 왜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지문을 봐보세요 중간에 지문에서는 가액, 면적, 증가분만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가? 전체를 묻고 있는가?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증가분에 대한 내용인가? 전체에 대한 내용인가? 그렇죠 신축과 재축은 증가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원시치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여기서는 증축이나 개수에 대해서는 증가된 부분만 가지고 원시로 보는 거고 그러면 증가된 부분만을 따질 때는 신축과 재축은 포함해서 판단한다 빼고 판단한다 빼고 그래서 재회라고 썼던 거예요 원시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같은 2.8은 똑같은데 증가된 것만을 가지고 따질 때는 앞에 거 빼고 판단하시고 그런데 여기는 재회다 포함이다 이렇게 신문이 내진 않아요 이건 내진 않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5번 5번은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주택을 다주택자 여기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여러 개가 되면 세금이 좀 중간세를 당하는데 정부가 이걸 바꿔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도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이미 정책은 발표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 안 됐는데 지금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집이 하나 있어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집이 두 번째 집을 사면서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 두 번째 집이 조정 대상에 있으면 몇 배로 중간세하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두 번째 집이 조정 대상이면 몇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번째 집이 조정이 아니면 중간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집은 조정이면 두 배 아니면 안 해요 자 그럼 봐요 이제 세 번째 집이죠 여기는 세 번째 세 번째 집인데 조정이면 이제 두 배가 되는가 두 배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가? 높아져요 그런데 절대로 세법에서 취득세에서 세 배는 없어요 세 배는 없어요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면 몇 배로 중간세하고 세 배 없다니까요 세법에서 세 배 할 필요 없어요 세 배는 세 배는 없어요 그냥 막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몇 배? 네 배 하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거 그래서 일단 김포에 집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서울의 집을 하나 사게 되면 몇 배로 세금을 더 물려버린다 네 배로 더 물려버린 거예요 서울의 세 개가 아니라 전국에 두 개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인 서울의 집을 사게 되면 서울 집이 세 번째 집인데 그 집이 조정 대상이며 세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이면 몇 배로 중간세하고 네 배 그러면 조정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두 배 그러면 이제 봐요 조정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네 배가 아니라 두 배 다시 한번 익혀보세요 두 번째 집이에요 이번에 산 집이 두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면 몇 배로 중간세하고 두 배 조정 대상이 아니면 중간세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세 번째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면 몇 배? 네 배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 아니면 두 배 다시 네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면 그냥 세 번째 보다는 막 죽여버린다니까요 죽여버리면 더 이상은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조정 대상이고 세 번째 집이면 네 배 네 번째 집이어도 네 배 그럼 다시 네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 아니면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네 번째 집을 사면 몇 배? 네 배 네 번째 집부터는 무조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정 대상에서 세 번째하고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네 번째는 몇 배로 간다? 네 배 그런데 세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이 아니면 그때는 몇 배로 간다? 두 배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이면 네 배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법이 개정이 예정이 돼 있다가 개정이 안 돼서 그냥 한 줄만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는 한 줄만 넣어드린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시험에 내는 출제인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 개정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저거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8번부터는 잠깐 또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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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